오빠 도발이야 도발. 그래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오빠 저기 두두두가 이상해. 뭐야 이거 두두두 이상하네 이거? 짱 이상해 오빠. 이거 갈 수 있어? 모르겠어. 가만히 나가. 퇴근. 아르바이고. 자 오늘은 바로 금모. 뭐야 아르바이고. 그냥 금모타 아니죠. 초거대 금모타. 아니 이렇対 Congrats. 초거대 금모타기이로 이Т namely 초거대 금모타가 나왔다고. 이거 내가 살짝 해봤거든. 어려워 오빠.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면 우리 그냥 올라가 보자고. 오케이 좋았어. 월업 하면 되는거 아이야 월업. 월업 어 뭐야 이거. 넌 내가 말했잖아. 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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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k 월업. 야 이거 달라 월업이 알아봐. 와 오빠 진짜 벼룩같아 여기서 보니까. 오 벼룩이라고? 자 올라간다 잘 봐라 이렇게! 와 대박! 아 10초 준다 빨리 와! 알겠어! 와 아름아 너 진짜 벼룩 같아! 오 빨리 와 빨리 와 와 고개 똑같애 똑같애? 와 똑같은데 이게 약간 어려워 이게 사다리가 늘어났어! 오? 사다리는 안 커지잖아 사다리를 또 늘렸나봐 그러네 와 이쪽으로 이렇게 오세요! 오케이! 야 이거 뭐야 원통도 엄청나게 커졌어 이게 어려워졌다고? 와 이거 짜 어려워 오빠 오빠 못 깰 수도 있어! 내가 못 깰 수도 있다고? 와! 그런 맵은 없어! 야 여기도 회오리 점프 그냥 툭티 먹어 그냥 회오리 점프 쉽네! 오! 회오리 점프! 회오리 점프! 회오리 점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잠깐 여기 좀 무섭다! 짠! 뭐야 이거! 왜 왜 안 달라붙어 저기! 아 오빠 여기 잘 봐야지! 여기 중간에 구멍 뚫려있다고! 뭐야 구멍 뚫려있어? 원래는 안 뚫려있잖아! 그치! 하지만 여기 거대! 초거대 급못하잖아! 아 그렇다고? 당신은 급식입니까? ㅇㅇㅇㄴㄴㄴㄴ! 자! ㄴㄴㄴ으로 가자! 그래 ㄴㄴㄴ이 답이에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오! 여기 그냥 점프가 돼 그냥? 간다! 자! 나도 갔다! 오! 오빠 빨리 와! 오케이! 야 이게 여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빠 큰일 났다! 금강타인은 외출이 있잖아 이거 어떡하냐? 맞아 이거! 하지만 우리 점프를 엄청 높잖아! 쉽겠지 뭐! 아 맞아! 쉬울 거야! 야 이거 이렇게! 솔직히 젠 모타도 엄청 쉬웠어! 그래! 그거 뭐 그냥 애기들도 하는 거지 그 정도는! 그래 맞아! 이것도 그냥 이거! 어? 야 회율 점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바로 앞으로 그냥 갈게요! 이렇게! 어? 여기도 이렇게! 2번 2배! 이거 도발인데? 오빠 도발이야 도발! 그래!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오빠 저기 두두둑아 이상해! 뭐야 이거 두두둑 이상하네 이거! 어? 짱 이상해 오빠! 이거 갈 수 있어? 모르겠어! 그럼 우리 힘!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또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안돼! 준비됐나 백현? 그래 야름! 좋았어! 자 점프해! 점프해! 됐다! 아니 이거 이제 더 이상 떨어지면 안돼! 다시 이거 해야 돼! 알겠어 알겠어 오빠! 파란색이야 파란색! 우리 우리 이거 가면은 우리 이거 밀려서 떨어질 수도 있어! 파란색이야 파란색! 알겠어! 파란색인데 다? 좋았어 가! 여기에서 바로 저기로 점프해야 돼 오빠! 자 가 알아봐! 알겠어! 사요나라가 아니네 오빠! 충분해 충분해! 이거 못하면은! 사요나라! 오케이! 좋았어! 가자 앞발트버트 가자! 오빠 나 나 무서워! 이거 제일 어려운 금 못해! Star Rust 오빠 이거 우리 못 깨는 거 아니야? 깰 수 있어! 누가! 총 거대는 쉽다고 했어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가 그랬어! 어 잠깐만! 와아아아 이야아아 הי아아엑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Bless 이거 짱 어려운데 이거 장난 아닌데? 어 여기도 이런데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오빠 여기 조심해. 여기 확 올라왔다가 빠져. 알겠어.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오빠. 아니야, 일단 올라가 봐. 이게 작을 때는 그렇게 막 어려운지 몰랐는데 커지니까 더 어렵네. 그러니까. 아니 근무타 근데 원래 어렵잖아. 그리고 이거 부딪치니까 오빠 나한테도 떨어져. 알겠어, 알겠어. 지금 한여름이니까 붙지 마. 알겠어. 아 빨드번드, 아 빨드번드, 아 빨드번드. 오케이. 이제 반 왔나? 이제 외출 나올 때가 됐는데. 외출? 벌써 외출? 다행이야. 그래도 이거 킬파트가 안 먹어가지고 진짜 다행이야. 다행이야. 킬파트 있었으면 우리 그냥 끝났어. 오빠, 오빠. 다시 나왔다. 여기다 힘. 진짜 이거 또 나왔네. 오빠 잘할 수 있어. 우리 완전 고수 됐잖아. 앞으로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알겠어. 오빠 그냥 까딱까딱 할 거야. 여기 앞에서 가만히 있어. 알겠어. 까딱까딱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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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딱. 지금 조절 맞추는 중. 아 깠다. 자 조절 맞추는 중. 이거 우리 우리가 이거 연구해가지고 좋았어! 이거 연구해가지고 좋았어! 대박! 이거 우리 이제 완전 고수 초고수야! 완전 초고수! 이대로 그냥 타워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래! 갑자기 쑥 빠지는 구간 없겠지? 없어 없어 없어. 아래로 가는 순간 같이 가는 거야. 이거 협동점프 웹이야! 맞아 이거. 방방! 좋아. 오빠 조심해서 가. 가자! 좋아! 사다리 이거 뒤로 쑥 빠지면 그냥 쑥 태초 가는 거야 아르만. 네 그러니까. 쑥 좋았어. 아 빨트먼트! 아 빨트먼트! 아 빨트먼트! 이거 어디였더라? 이거 이거 맨 끝이잖아 오빠. 맨 끝이었지? 어. 무서워. 오빠 헷갈리면 안 돼. 다. 아 오빠! 왜? 여기 또 두두두두가 있었네. 우와! 이거 못 타는데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오빠 이거 할 수 있어. 저 위로 올라가면 돼. 여기 여기 점 점 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를 해가지고.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빠 오빠! 와 나도 잘하면 될 뻔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볼까? 네 좋았어. 좋았어. 우리 될 수 있어. 오빠 올라왔어! 오빠! 한 명은 되는데! 야! 아룸아! 결국엔 나 혼자 갈 수밖에 없게 됐어! 미안해! 아니 형 불어독해! 나 혼자 갈게! 자 간다. 뭐라고? 이거. 이거. 내가 어. 깨야 되겠어. 이거 안 되겠어. 오케이. 좋았어. 오빠 깨. 더 이상 제발 두두두두 안 나오길 바랍니다. 맞아. 자 백현이 간다. 난 나 혼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초커대 제모타. 제모 생활 금모타. 너들 끝났어. 끝나는 건 오빠가! 오빠면 안 돼! 니엔나들 빨리 게임 와가지고 우리 좀 올려줘! 아 내가 봤을 때. 금모타 이제 더 이상 두두두두 없어. 이제 외출이 나오지 오빠. 외출은 별거 아니야. 두두두가 가장 어려워. 맞아 맞아. 간다. 쫄지마 쫄지마. 야 이건 두두두두가 아니지. 자 요거. 이게 별거 아니에요. 슈퍼 헤어리 점프로. 바로 그냥 다.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자 간다. 자 이거 동글뱅이 이거. 좋아 좋아 좋아. 다 점프해야 돼요. 여긴 다. 그냥 다 점프하는 게 나와서. 저 사이로 쏙 하고 빠질 수도 있다고. 이 무서운. 사다리 같으니라고. 그래. 제발 사다리 점점 하나 둘씩 사다리가 늘어나고 있어. 뭐야 이거. 아 안돼. 아무래도 얇아. 아하핳하핳. 옆으로 가면 되겠지 옆으로. 비켜 사다리에. 빼껴. 으아악 으아악 뒤로 튕기게 만든 사람 누구야? 안돼 그럼 나중에 백인의 비엔나랑 같이 깨 보자 어 좋아 제가 오늘 이렇게 초거대 근무 다 해봤으면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거 되었으면 안녕